그 사람의 휴대폰에 여러분의 이름 앞에는 어떤 이모티콘이 붙어 있을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당신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을 숨기는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7가지 신호를 소개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여러분과 상대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채널에 처음 오신 분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 인간의 생각과 행동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유용한 인사이트를 얻어보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회사 동료와 카페에서 잠깐 커피타임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그 동료가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공유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 중 특별한 감정을 가진 몇몇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던 일을 겪었는지나 또는 최근에 가본 휴가지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곳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런 행동은 마치 자신의 일기를 펼쳐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감정, 경험, 느낌을 여러분에게만 공유하고 싶어하는 거죠. 누군가 당신과 삶의 모든 세부사항을 공유하며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하루가 불안전한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가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가 여러분을 위해 항상 도와주려 한다면 그것은 호감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누군가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 감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심리학자이자 상담사 게리체프먼은 그 방법을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이 중 봉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당신이 비를 피해 대피소로 달려가는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우산을 건네준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항상 당신을 도와주고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에 대해 감정을 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색한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는 마치 무언의 음악과 같습니다. 말로는 전하지 않지만 그들의 감정을 춤으로 나타내죠. 예를 들어 상대가 당신과 대화할 때 시선을 잠시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당신에게 강한 감정을 느끼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신호입니다. 또한 상대가 당신과 대화하면서 억지로 웃거나 웃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당신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는 시도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활발한 청취는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존중을 나타냅니다.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날을 보냈을 때 상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위로해주나요?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그가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있게 만들고자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금보다 소중합니다. 때로 상대는 친구와 보내는 시간보다 당신과 보내는 시간을 더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여러분과의 시간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그가 어떤 것보다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상대에게 호감을 느낀다면 둘만의 시간을 제한하고 여러분도 그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을 암시하는 힌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해석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호감을 품고 있다는 신호를 발견했을 때도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과 상대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호작용을 이어나가며 서서히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로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는 상대방의 관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당신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형성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는 것에 자신감이 없을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잘 지내 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것은 당신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확인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활동은 마치 현대 연애 심리 테스트와 같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감정을 감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죠. 노스웨스턴 대학의 엘리 핑켈 박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실제 감정을 종종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호감을 느낀다면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여러분과의 관계에 더 미묘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포스트나 스토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참여한다면 이것은 그가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의 관심을 더 확실하게 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와의 소통을 늘리기 위해 그를 직접 언급하거나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한 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조금은 짐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감정은 숨기려 해도 그들의 행동에서는 숨길 수 없는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 신호를 잘 파악하고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세요. 한편 이러한 신호들은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정답은 아닙니다.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가 당신에게 주는 느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와 함께 있으면 행복한 기분이 드나요? 상대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언제나 사랑과 이해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화면에 보이는 추천 동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